창세기 1장 3-4 오늘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성경의 첫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인 1장은 총 31절로 되어 있습니다 총 31절 중 31번이나 하나님이라는 그런 주어가 나옵니다 한 문장을 이루는 가장 기본 구조는 주어와 동사입니다 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변하지요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동사는 주어를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우리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주어가 세상의 물질이 되면 우리 삶은 세상의 물질을 쫓아 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삶의 주어가 누구냐 하는 것은 우리 삶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첫 책, 첫 책인 그것도 첫 장인 매 문장마다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31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주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보면 하나님은 갓, G-O-D 라고 쓰고 황금은 골드, G-O-L-D 라고 씁니다 하나님과 황금 두 단어의 차이는 L자 한 글자 차이인데 하나님보다 황금이 더 크게 즉 라지하게 보인다는 뜻이라고 어떤 분이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수긍이 가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이죠 그래서 미국 집회인 달러에는 In God We Trust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라는 그런 문장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골드가 아닌 갓이 주어인 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새로 취임하는 미국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넘고 취임선사를 합니다 대통령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주어인 그런 통수권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선서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었을 때 그 결과는 보시기에 좋았다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라는 것은 향기가 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은 악취가 아닌 향기가 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주변에 향기를 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TV 프로에서 돈은 똥이다 쌓아두면 악취를 풍기지만 뿌리면 거름이 된다 라는 그런 멋진 멘트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삶의 주어가 물질이 되면 악취를 풍기기가 쉽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아지자 그의 조카인 롯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갔지요 조카 롯은 풍요의 땅인 소동과 고모라로 갔고 아브라함은 어디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은 물질뿐 아니라 가족과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지만 아브라함은 물질뿐 아니라 자손의 축복과 더불어서 온 윤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향기나는 칭호를 얻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즘 미국을 보면서 In God We Trust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라는 말이 In Gold We Trust 우리가 믿는 황금 안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온 세계의 향기 대신 악취를 풍기기 시작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마 미국뿐 아니라 우리 삶도 우리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변해서 악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우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지만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